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10월 21일 토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썸네일 제목이 보시게 되면 보궐선거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가장 심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그런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거를 만진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나온 결과를 보고 좀 너무 심하게 만졌다 그렇게 아마 자책을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현 그런 국힘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다른 또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일제히 다 뻔히 알면서도 침묵을 그냥 지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침묵을 지키는 건 그 양반들 사정이지만 그것이 보궐선거가 계속 이어져서 2024년도 총선에서도 보궐선거를 능가할 정도의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의 대표한테도 만나서 하니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4년도 총선은 대표고 까딱하다가는 개헌성까지 무너질 건데 어떻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웃고 싶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를 만날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양반들이 그렇게 침묵을 지킬까 무슨 대의로 자기들끼리 있으면 묶여가 있나 합의를 받나 아니면 큰 그런 책을 잡혔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묻게 되는 거죠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추척 혹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 못할 사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수도 있죠 저도 그런데 침묵이 한 번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당부성 메시지라든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기회는 지금까지 일곱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에 단 한 번도 선관위의 그런 성실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없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곱 번 정도 대통령이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일곱 번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병호 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세한 그런 3구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상황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장 정도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240만 표 정도의 격차를 냈단 말이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264만 표 이상 났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당선인 신분으로 다 정보가 모아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3구 대선 이후에 3구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당선이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정권인수위원회 구성될 때 김형철 전 공군중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간위원들이 나서가지고 정권인수위원회 내에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그런 부서를 하나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소리가 아주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일체 그것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따지는 겁니다 그 이천 당선인 신분에 선거 부정이 그렇게 큰 여러분들 3구 대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정권인수위원회에 그런 걸 고려 안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초 안 돼가지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선거 이전에 대통령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선관위가 좀 분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대통령의 그런 선거개입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게 행정부 수장으로서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 그렇게 덕담석 메시지는 낼 수가 있거든요 일체 안 냈거든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과거 선거에 비해가지고 조작 정도는 좀 낮았지만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국정원이나 아니면 정보개통을 통해서 대통령이 다 입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일체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이 남자치고는 참 어무한 사람이구나 속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때 이미 접었습니다 아 저 양반은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려 의사가 전혀 없구나 그렇게 그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후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가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궐선거 이전에 행정부 수장으로서 공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우회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는데 전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모르겠습니까 김기현 당대표는 울산 남부 출신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나의 구청에 의해 기초위원 선거에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15%를 적용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 함께 플러스 15장을 처리해가지고 30장 30% 정도의 간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는 국민의힘 텃밭이거든요 그걸 쿡 찍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당락을 바꿨는데 그걸 김기현 씨가 모르겠냐 이야기죠 김기현 씨는 울산광역시장도 했는데 한마디도 여러분들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4월 5일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여러분들 본인이 뒤로 약조한 거나 이런 게 없으면 선관위의 득담성 메시지이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이번만은 선거가 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관계자들이 노력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도 언급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일체 언급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번이라 했는데 사실 8번이네요 인수비원회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8번 7번이 아니고 8번 대통령이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를 촉구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발언할 수 있는 8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인수비원회 인수비원회의 여러분들 관련해서 공정선거를 담당하는 팀을 한 번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든지 이제 지금 와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란 것은 초등학생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35% 정도를 조작한 거거든요 그럼 가장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곳이 2020년도 4.15 총선이니까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전국평균이 25% 정도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가 일어난 겁니다 10월 11일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나온 말씀이 나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현장을 좀 더 찾아가자 그다음 당청 소통을 원활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기현 씨는 당정세신 민심을 받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전혀 선거마다 입장을 좀 피력해서 선관위가 조금 이렇게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부정선거가 거의 많은 그런 시민들에게 공유가 된 상태에서도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한 번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덟 번 정도 대통령이 마땅히 여러분들 활용해야 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럴 리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여덟 번 인수위원회의 팀 만들지 않을까 포함하게 되면 여덟 번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다 이행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여러 군데 보신 기회가 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유튜브에서 논평을 하는지는 제가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뭐 억지를 뿌리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충분한 농급 위에서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날 거고 그러니까 왜 윤석열은 여덟 번이나 침묵했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의무를 윤 대통령이 정말 소홀히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아니 공 박사님 그냥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 다 끝났는데 그거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크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아니 그 선거 다 끝났는데 그거 따지면 뭐합니까 2022년 또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아니 그거 다 지난 선거인데 그거 자꾸 따지면 뭐합니까 2022년 또 3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아니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거 따지면 또 뭐할 겁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죠 2020년도 4.15 총선 아니 그거 다 4년 전 이야기인데 뭐 지금 왔으면 그거 꺼내면 뭐합니까 다 대법관들도 땅땅땅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허리멍텅한 여러분들 태도를 갖고 우리 사회가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수령에 빠지는 거죠 제 판단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신종사기수법이 선거사기수법이 2024년도 총선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것이다 어쩌면 개원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이게 강서 보궐선거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8번 정도 기회에 대통령이 아무런 그런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온 것이 너무나 불길하고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고착화가 되면 본인이 워낙은 원하지 않건 간에 선거 부정을 은폐하고 선거 부정이 장기적으로 공고화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렇게 아마 손이 꼽힐 것 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mih님인지 알면서도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마트님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사법부를 싹 다 바꾸고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거대한 악을 만나게 됐을 때 이것이 고쳐지면 이 조건이 부합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 시절에 공부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형광등이 여러분들 불이 잘 안 들어오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 배가 불러지고 형광등이 밝게 켜지고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의지 여부를 떠나 가지고 대통령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이것을 선택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의 초두에 다루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 시중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그게 실체적인 진실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차분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